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전에는 오전이나 가져가고 그리고 매네벨도 매우 귀엽다 복붙색은 3,500원이로 쉽지 않은데 오전을 했지만, 3,500원에서 4,000원 사이구나 근데, 먼저 살려드린 그거보다 더 크지 않아? 아,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이렇게 접을 수 있고 이거 하면 미미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의자가 500불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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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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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